두 가지 여러분 예배하면서 꼭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2017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에 오셨는지, 또 앞으로 2018년도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에 가실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예배는 렘넌트 대학교를 위한 헌신 예배로 오늘 드려지게 됩니다. 어쩌면 처음 렘넌트 대학교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듣고 계시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대학교에서 이루어질 이 언약의 비밀들을 모른다면,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는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시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요, 또 앞으로 우리의 걸어가야 될 비전들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았을 때였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워서 가만히 멀뚱멀뚱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천장을 쳐다보고 있는 아이의 눈빛이 저도 모르게 부딪혔어요. 그 눈동자가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요. 딱 두 가지 색깔밖에 없었어요. 까만색과 하얀색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눈은 까만색과 점 누런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눈에는 딱 너무 클리어하게 까만 눈동자와 하얀 흰자이가 딱 섬유하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 눈동자에 내가 딱 비춰지는 거예요. 앞으로 저 눈동자에서 나를 보게 될 텐데 나를 어떻게 볼까? 저 눈에서 비친 내 모습이 제 아이의 미래가 될 텐데 그 눈동자에 비친 아빠의 모습이 정말 부끄러운 인생으로 아이에게 각인될 건지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모델을 삼게 될 건지 그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때 저는 마음의 각오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라라는 렌넌트에게 비친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 후대들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비친 그 모습이 우리 후대들에게 살아가야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오늘 부끄러운 삶과 부끄럽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 12월 첫 주를 시작하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로마서는 바로 불신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믿는 신자들에게 주었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른받은 모든 자에게 이 편지가 전달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이 말씀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부른받은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됐어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성도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제목의 제목이 뭐냐? 부끄러운 사람이 있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자랑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성경 중에 성경으로 말하는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종교 교역을 했던 마틴 루터에게는 이 로마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천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시대를 움직였던 로만 카톨릭의 모든 제도나 조직으로 결코 인간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경건을 한다 할지라도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대신은 하나님의 의의를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이 확인되고 발견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하며 진정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고백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이 누구여야 해요?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이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과 랩먼트의 정체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물론 노예일 수도 말하기에 있겠지만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뜻이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바로 부른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을 보고 사도라고 합니다. 땅의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천명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나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용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줄로 딱 요약을 해놨어요. 다메색에서 바울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에 바울을 만나러 가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달해줘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곧 바울을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른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로마서에 크게 세 가지를 전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해요. 그 은혜를 받는 길은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이 비밀을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은 어떤 삶이겠냐?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에 살고 있는 강대국. 바로 로마가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면서 전세계에 재앙을 일으켰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또 그곳에 함께하고 있는 교회가 있었어요. 로마와 함께 종교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바로 바리세인들이 중심이 된 바리세 교회였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경건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의의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리세 교회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으로도 경건으로도 세상의 전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원죄를 몰랐던 거예요. 바리세 교회가 바로 부끄러운 교회였어요. 그리고 눈앞에 작은 유익을 성공이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이 먼저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땅의 것인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부림을 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오늘 뭘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위해 목숨을 위해 살까? 고민하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면 여러분은 부끄러운 사람들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성공자들은 계속 나옵니다. 시대마다 엘리트들은 항상 있었어요. 이 사람은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결국은 가지고 있는 지시, 가지고 있는 경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도 개인의 영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허무에 빠지고요. 결국은 중독에 빠지고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에 결국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과 세계에 많은 정상인이라고 하는 서밋들이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최고의 자리인 대통령이 된다 한들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다른 동안 많은 명예와 명성을 얻었지만 결국 은퇴 후에 얼만큼 추악하게 타락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이 지식인들이 참 말 잘해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요. 또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막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고 뭔가 될 것, 뭐 유익이 있을까 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아는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하나 없어요. 그 세상에 오만 가지 지식을 가졌는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걸 이름하여 개똥철학이라고 합니다. 학문 중에 학문인 철학인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철학.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개똥철학. 사람들은 그 한마디 들어보려고 이곳저곳 쫓아다니는데 결국 끝나고 나면 뭐야? 답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많이 들려오는 정보와 지식에 여러분 유혹당하지 마세요. 세상의 철학은 헛된 속임수란 말입니다.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랜 사람들의 내려왔던 전통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지식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인본, 나 중심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없는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모든 학문은 결국은 인본주의 학문의 결정체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학문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땅의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의 이야기예요. 결국 그 많은 지식 정보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결국은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몰랐던 세 가지를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알면 여러분이 부끄러운 삶에서 완전히 끝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10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육신적인 기준 밖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과 이런 어떤 관계에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될 관계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인간에게 이런 비참한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됐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로 첫인간 아담으로부터 지금 태어나는 갓난아이로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빠질 수밖에 없는 함정 속에 빠집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나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공을 했지만 참된 성공은 아닙니다. 결국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문화들이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생길 겁니다. 결국은 많은 문화들이 우리를 결코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얼고 매는 틀일 뿐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얼고 매는 속임수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존재를 모르면 저와 여러분은 평생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둘째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세 번째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알아야 해요. 이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아야 해요. 그 길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단을 알아야 하고 사단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그 누구도 부끄러운 삶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 증거하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로 말하면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십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요. 이 능력은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첫째는 믿는 자에게는 힘 살리는 힘이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증거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또한 다른 능력이 또 있어요. 사탄에게는 바로 멸망하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히브리스 2장 14절과 15절에 증거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죽음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오셨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바로 사탄과 그 권세를 멸하시려 오신 파괴 능력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 저주가 묶이게 되 있다. 그 이름으로 모든 개인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결박되게 되어있다. 여러분의 그 어떤 운명도 예수 이름으로 꺾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와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운명과 저주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의미는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을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바로 능력이에요. 요한 1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파괴하는 이름이라니까요. 우리를 평생 속이고 부끄러운 삶을 살고 끌고 가고 있었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 이름 그 바로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 바오도는 평생 예수와 그의 십자가 만을 자랑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나는 이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는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음을 늘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은 이제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 머문 자리마다 십자가와 그 복음의 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이야만 산다 라는 고백을 자신있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 가 곧 그리스도 이십니다. 이 그리스도 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에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증거될 것이 아니고 헬라인에게도 증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 속에 쓰임 받는 사람은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부끄러움 에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2017년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시라는 그 순수한 아이들의 눈빛에 비친 아빠 엄마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길은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서있고 우리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 증인으로 설 때에 우리 후대들이 부끄럽지 않은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 발판이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참 아픈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보금은 아니지만 보금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RU라고 하는 대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금의 능력이 없어지는 시대를 막을 목회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 보금 곧 그리스도로 결론이 안 나면 계속 당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급속도로 변화가 있어요. 종교가 변하고 있고 문화가 변하고 있고 경제가 바뀌고 있어요. 그 변화의 배경에는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와 영적인 문제를 교회가 알지를 못해요. 목회자가 모르고 있어요. 이때에 목회자부터 깨어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장래에 목회를 꿈꾸고 목사와 선교사를 꿈꾸는 렘넌트 후보생들이 반드시 사실을 알고 가야 돼요. 어떤 자가 어떤 목회자가 우리의 모델일까요? 바로 베드로가 우리의 모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어들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런 목회자 베드로 같은 일꾼이 일어나야 돼요. 또 바울 같은 그런 목회자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이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일어나야 됩니다. 바울 같은 제자들이 바울이 디모드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 산자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 한다. 라고 김모 대우사 4장 1절 2절 에 말씀 하고 있어요. 어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전도자 목회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런 목회자를 키우고 힘을 주는 데가 바로 랩먼트 대학교 두 번째 이 RU가 왜 세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그걸 후원 해야 되고 기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직분을 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후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권 참 제자는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제자 맞는지 스스로 대리 싶어 보세요. 다시 말하면 제자가 없는 시대를 막을 전도자를 키우는 곳이 바로 렘넌트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중직자 렘넌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으로 증인되도록 훈련하는 곳이 바로 렘넌트 대학교입니다. 지금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교회에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원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죄를 제대로 모르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강조 안 할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인데 이걸 교회가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는 사도들만 이 약속을 잡은 게 아닙니다. 많은 70인 제자들과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어디에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고 증거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면 스테반 집사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다른 걸 증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 했어요. 그리고 우리 후대인 렘넌트들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현장 나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의사가 되기 위하여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세상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한 손에는 복음이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살릴 기능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그래서 복음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현장이 어떤지를 확인하는 전도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직자와 우리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런 곳이 바로 렘넌트 대학교 입니다. 또 하나 정말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현장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세요. 한 몇 년 오래됐죠. 우리 교회가 온두라스를 선교한다고 한 30여 명이 온두라스를 방문했었던 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학을 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대로 신학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체험을 했는데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체험 중심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신비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집회 후에 사람들을 놓고 안수 기도하고 밀어버리고 방원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거기 있었어요. 또 우리 함께 갔던 우리 많은 교회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찬송하고 기도하더니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머물게 했던 숙소 주인이 그 안수를 받고 벌떡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자빠져서 영적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 발광하는 거죠. 이제 이 목사님이 또 우리 Remnant을 기도합니다. 그중에 어떤 Remnant을 안 쓰러지려고 버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쓰러지고 나면요 나한테 올 때 내가 또 쓰러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다니깐요. 그래가지고 양발에 힘주고 그냥 팍짝 머리를 디미는데 결국 안 넘어졌어요. 다행이도 끝나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어찌 된 일이냐고 속지 마라 그랬어요. 쓰러지는 게 문제가 아니다. 지도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그리스도가 있다면 쓰러져도 되고 안 쓰러져도 괜찮다. 기준은 쓰러진 거 안 쓰러진 거 아니다. 지적과 표적은 진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다. 이 속에 복음이 있다면 끝이다. 그렇게 거기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집회를 끝나고 서로 인사하기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인사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허그를 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허그를 하는지요. 이따가 그 여자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저에게 와가지고 막 끌어안는 거예요. 숨이 안 쉬실 정도는 허그를 허그하는 거 한참을 저를 안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제가 질시했을 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눈방울 에서는요. 왠지 그리움과 갈급함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를 끌어안는 그 속에는 갈급함이 눈에 비쳐요. 많은 청년들이 그 속에 있었어요. 청년들의 눈빛에는 갈급함이 있었어요. 성도들의 눈에는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듣기로 나는 갈급함이 저는 봤어요. 그런데 현지인 목사나 현지인 사역자들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후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현지인 중에 목회자들 현지인 중에 중직자들 렘넌트들을 사실은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 현지인들을 도울 장소가 바로 렘넌트 대학교 이게 온두라수만 얘기만 아닙니다. 지금 중남이 현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현장에도 신학하지 않고 목사된 사람 많습니다. 바른 모금 전도 훈련 선교 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아요. 많은 유학생들이 전세계에서 옵니다. 이들을 도와줘야 될 곳이 바로 렘넌트 대학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까? 방주를 지어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 보존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저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후대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만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이 일을 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또 랩런트 대학교가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후원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RU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2018년도에 우리 개인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랩런트 대학교도 살리고 많은 RU 투시를 살리는 그런 증거 있는 응답을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 may you not only receive answers individual wise church wise but may you receive to save the RU and RUTC.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Let us pray and conclude.